방산빠리 스키님 저는 방산빠리 스키님입니다 아 그런거 없는데 방산빠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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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하물을 밀어볼까? 저요? 망했어? 메이 인성! 어? 바스요니 있어요 바스요 바스요니 두 마리! 바스요니야 토르비원 두 마리 잠시만요 저기 우리 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8화가 있는데요? 아 뭐라고요? 우리 교재에 이쪽에 8화가 있어요 우웅! 우웅! 에잎 뜨는데요? 권총도? 아아! 레이저 광성군! 으앙! 용광로 꺼네? 용광로 저 B 우리 그거 2로 막을지 매트리스 틀면 돼 그냥 어 영혼이 한번 영혼이 먼저 키고 그 다음 나 키고 아 얘 총알이 그거 아니야 로봇할 때 아니야 아니야 조만 상태에서 총알이 크로츠가 튀어 으아아아아아 리퍼 떴다!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미친 응? 나이스 나는 디바76을 하도록 하겠어 디바76 으흫 어 화물 밀기네?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안 밀고 있을 거야 얘 아 아무도 안 밀고 있... 화물 담당 공격 담당 남아야겠는데 내가 화물 밀게 내가 나도 화물 밀게 딱 빨리 좋은 해드리기로 딱 빨리 좋은 해드리기로 딱 빨리 좋은 해드리기로 얘는 리퍼같이 10건 선정이라서 좀 어느정도 가까이 있어야 딜 들어가 얘 헤드... 헤드 없지? 어? 있어 예... 있음 권총에 권총에.. 권총에 있어 권총에 있어요 아 judgments 그중 옼 훙 옼 옼 옼 옼 옼 옼 스완이다! 이 자식아 스완이다 이 자식아 이거 놔봐봐라 아이고 매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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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중 매틱스 매틱스 인거야 아핰 타이밍 맞아야 돼 자식아 스완을 죽어버렸어 어이구 자리아 따로 갑니다 컷 아이고 죽었죠 어이구 위에서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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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으로부터 아 좀만 빨리 죽이지 눈쟁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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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티온 헤드샷 바스티온 바스티온 헤드샷 헤드샷 고정포탑은 뒤쪽에 헤드가 있지 어? 자리해 죽었다 어? 아이 벽 뒤로 들어갔네 나 일부러 입구 못나오게 하려고 쓴건데 존나 불쌍하다 리퍼 진짜 얏 샷 어 리퍼 궁각재는 것 같은데 이거 재지마 이 자식아 어 매틱스 탔는데 어 바스탬 바스탬 또 있음 아 바스티온 두 마린데? 아 바스티온 두 마린데? 여기서서 궁 던지면 되지 않을까? 차라차라? 얏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바스티온 존나 많다 공 차라차라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나 궁 있어 지금 궁 다행인 것 같은데? 네 명 있네 다섯 명 있다 다섯 명 있다 메이케 피 누구 먼저 던질까? 네 던건돼 던져 아 차라차라 던진다잉? 어 아 나갔다 젠제 후후후 Guys 밀어 밀어 밀어밀어 o 리퍼 붙었어요 리퍼 붙었어요 니 그 밀어 어이구 아파요 헉 헉 싸앉 불빛 채우고 하 skinny 구독까지 죽어라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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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드릴게요 뀨 허호 뿅 죽어라! 매트릭스를 하러 그냥 아버지, 반박해 아돈, 박아돈 아, 돈. 막아돈 어, 또 궁이다 뿅, 뿅 뿅 허잉 내가 막아줄게 매트릭스를 다 막았어 으어어어아악 몸이 가려 나갔다 이번엔 지사하다 다 썼는데 마지막으로 아우 진짜 이거 우리 잡풍 몇 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? 채워서 하면 될 것 같다 4불이야 4불이나 남았어 거기다 여기는 위치에서 좁아서 채워서 순서대로 빠바방 노는데 안 와 안 해요 그냥 두고 갑니다 그냥 공ред하다보 우엄 우엄 지상탈식 시스텍 정상에 동분들 나 근데 조금 궁 좀 있으면 생겨나 송와나 7x6 대기 중 송와나 7x6 대기 중 송와나 7x6 대기 중 송와나 7x6 대기 중 하핰핰하핰 리버즈 왔어 크흑 뷔퍼 단체로 망령을 쓰면서 도망가네 존나 웃긴다 드끼네 너 디바 지금 디바 뽀빠바 따라 늦었어 나오지마 봤어요 봤어요 개극혐이다 이거 아 존나 웃겨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나와랏 으으 아 죄송해요 ㅋㅋㅋㅋㅋㅋ 맞다 어 내꺼네? 킹이 다 달라 봅니다 잠깐만 이게 최고의 플레이라든가 이걸 드릴기? 여기다 존나 서고 있어 이건 존나 글쌰야겠다 이걸 드릴기? 아 지금.. 이... 상대방도 상대방 상대방 주 한 명만 더 아.. 한 명만 더 아.. 전술 못 줬다 나 찍은 사람 누구냐고 아.. 개극협이다 와 아 존나 재밌다 나 엎려주고 놀리는 수준이 한 번 더 할까? 한 번 더 할까?